관상학적으로 재수 없는 사람 얼굴이래요. 태어날 때부터 재수 없는 말. 너 눈을 왜 그따울 뿐이야? 재수 없게. 내 인생에도 한 번쯤 운빨 오지는 날이 오겠지. 그렇게 믿었지만. 아이 재수 없게. 이번 생은 정말 망한 걸까? 쇼핑몰 김재. 안녕하세요. 공황장애가 맞고요. 약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선생님. 예? 너무 화가 나요. 예! 그래? 계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아닌데요, 아줌마. 너네들 비행청소는 안 드시니? 비행청소는. 맛있게 드세요. 선생님은 제가 약을 먹어야 할 정도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하세요? 이유가 어딨어요. 그냥 괴롭히는 거지. 이유가 뭘까요, 선생님? 공황장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.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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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네 말이 맞다. 살다 보니까 사방팔방 억울한 일 투성이야 아주. 그것도 아무 이유 없이. 그럴 땐 말이야. 참지 마. 알겠니? 저... 찾은 거 같아요, 선생님. 뭘요? 재평 고칠 수 있는 방법이요. 재평 고칠 수 있는 방법이요. 개씨... 가슴이 뻥! 나도 할 수 있구나! 한 번 사는 인생은 무제를 존칠 순 없이. 절대. Never. Ever. 보통의 대화 보통의 대화